자 먼저 왕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고려 여러분들 고려 항상 이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선 정치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파트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되는데 정치파트에서 제일 중요한건 뭐냐면 왕이야 왕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데 자 먼저 이 고려를 세운 사람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에요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 그죠 태조 왕건인데 이 태조 왕건같은 경우는 이미 배웠습니다 공고신일 다 배웠죠 예 공고신일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 멸망, 그리고 일리천전투로 이어진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태조가 고려를 세웠다 고려를 이제 삼국,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구요 공고신일 이거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태조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이끌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 자 우선 항상 나라를 맨 처음 세웠어요 그 앞에 있는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어 그럼 그 혼란을 안정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항상 그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못 살았다는 이야기에요 그 못 살았던 그 백성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민생 안정이다 라는 겁니다 민생 안정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세금 깎아주는 겁니다 세금 깎아주는 겁니다 네 바로 감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 감세라기보다는 그 후삼국 시대에 워낙 이 세금을 뜯어가는 것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이거를 정상화 시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당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예전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감세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감세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흑창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흑창이 뭐냐면 이게 그 앞에 있었던 게 뭐냐면 진대법의 역사에 출발하는 거예요 진대법 여러분 진대법 기억나시죠? 고구려 시행했던 춘대추나베 제도 봄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긴급구휼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왜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에서 자영업자 또는 노동자들한테 긴급 아주 저리로 지원해주는 그런 융제 있잖아요 오늘 저도 문자 받았어요 귀하께서는 저리로 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선명되셨습니다 그런 걸 의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흑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흑창이 나중에 의창, 상평창, 선예창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의창 같은 경우는 고려 성종 때 이건 고려 성종 때 배울 겁니다 고려 성종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건 역사, 역사의 어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게 바로 태조 왕건이다라는 것이죠 흑창이라는 걸 설치를 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생안정은 이 정도로 이렇게 감세정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배고플 때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민생안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족정책이에요 호족정책 자 이 호족정책은 뭐냐면 일단 이 고려라는 나라는 호족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왕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호족연합정책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호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자 그래서 동그라미는 뭐냐면요 당근과 채찍 당근에 해당하는 것이고 X는 뭐냐면 채찍 견제야 당근은 호족들 아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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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고 그리고 X는 뭐냐면 긴장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취하면서 호족들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당근정책에 뭐가 있냐면요 네 뭐니뭐니 해도 그들과 하나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입니다 결혼 태조 왕건의 부인은 무려 29명 크아 부인이 29명 와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한 달이 걸립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자식들 근데 여러분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거 태조 왕건 때는 모르겠는데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는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지 않을까 느낌 빡 오는데 이거 지금 벌써 그죠 어쨌건 이런 결혼 정책을 통해가지고 이 호족들과 사돈지간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택하게 된 것이죠 나라 세우는데 일단 뭔들 못하겠습니까 대권을 잡는 데 있어서는 납작 엎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죠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밀사자 성을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왕씨 성을 주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 너는 왕씨 나도 왕씨 우린 패밀리 이런 식으로 사성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혼과 사성 말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분전이라는 겁니다 역분전 역분전은 뭐냐면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눌 분자 나누어준 토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국공신들의 그 역할들 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로에 맞춰서 토지를 지급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이야기했어 토지를 지급했다는 의미는 그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똑같아요 앞에 제가 그 관료전과 녹읍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역분전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제가 관리들한테 주는 토지라고 하는 개념은 무조건 다 수조권 개념이에요 소유권 개념은 하나도 없어 아셨죠 그 소유권 개념은 앞에 설명했던 그 정전 민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 수조권 개념이에요 어쨌건 이런 역분전을 지급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나라 세우는데 도움을 줬으면 그래서 협당은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사성 역분전 이와 같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당근에 해당하는 정책들 그러나 이렇게 그냥 퍼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밀당을 해야지 긴장감을 줘야지 이게 X 바로 사심관 제도라는 것을 또 지행을 합니다 사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지역에 사심관을 정해서 호족들한테 너 이 지역의 사심관 네가 해라 네가 여기 책임져라 연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 조건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여기서 반란이 벌어지면 너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연대 책임을 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그 사심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부라는 인물입니다 김부 누구예요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이 경순왕에게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있잖아요 그 경주의 사심관을 줍니다 너 여기서 사심관 해 사고 터지면 네가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그 상수리 제도 제가 문무왕 할 때 통일신라 문무왕 할 때 제가 상수리라는 설명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질제도예요 상수리가 유력 세력을 직접 경주에 데려와서 묶게 한다면 이 기인제도는 그 유력 세력의 자식들 그 자식들을 고려수도 개성에 데려오도록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족 정책들 밀당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주면서 어떻게든 이 호족연합정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호족연합정권이에요 이 연합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왕권은 강하진 않습니다 왕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족의 이론으로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 호족들을 배려해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민생안정 호족 정책 뿐만 아니라 북진 정책이라는 걸 취합니다 여러분들 고려라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뭐랑 비슷해요 고구려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국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개성한 어떤 차원에서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평양의 수도였잖아 당연히 평양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 고려는요 이 태조 왕권은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선 이제 바래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왜냐하면 바래는 이제 고구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고구려 후손들이 세운 이 바래를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당연히 흡수한다 이런 어떤 정신 속에서 바래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영을 중시합니다 석영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평양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북쪽으로 북쪽으로 고구려 영토의 확보를 다시 한 번 확보를 위해서 북쪽북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영토를 어디서 어디가 있는지 청천강에서 영지역까지 영토를 넓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민생안정 호조과의 밀당 그 다음에 북진정책 이게 퇴제왕권의 대표적인 정책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처음 세우고 어떻게든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남긴 저서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책들을 보면은 정계라든지 개병요서라든지 이게 다 이게 뭐냐면 걱정이야 걱정 내가 지금 이게 나라를 세웠는데 아 내가 죽어서도 이게 좀 잘 운영이 될까 에 대한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그런 책들을 좀 이 당대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왕권 때 정계개백요서 관리들이 해야 될 일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적은 책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심이 안 됐나 봐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바로 훈료 10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태조왕권도 지금 이게 호족들과의 결혼정책 사성제도에 의해서 호족들의 힘들이 지금 너무 세졌다는 걸 알아 게다가 부인이 29이야 거기서 나온 자식들 존많어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이거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울 텐데 내가 정말 이 간힘이여 쓸기면 다 내놓고 세운 나라 이 고려인데 내가 죽으면 이게 더 무너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훈료 10조 유언이죠 유언 비슷한 것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은 누가 해라 뭐 이런 것들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내용들이 훈료 10조에 적혀 있다라는 걸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태조왕권이에요 어쨌건 고려라는 나라가 그 앞에 있었던 시대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왜 준세라고 하냐면 고대는 폐쇄적 신분제 대표적인 골품제도죠 그죠 여기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고려는 그 폐쇄적 신분제보다 좀 더 열려있는 좀 더 실력이 인정되는 그런 시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라고 하는 시대를 고대 이 범주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고대와는 전혀 다른 중세의 범주에 묶어두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하는데 그 발전의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범위의 폭 이게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따라가지고 역사가 발전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간의 자유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게 이 태조 왕권이 세웠던 이 고려라는 나라가 그 앞에 있었던 신라보다 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중세라고 하는 좀 더 발전된 개념의 시대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중세 고려의 태조 왕권이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시대를 연 거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태조 왕권이 죽었어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자 이러니 역시 태조 왕권의 걱정대로 아들들이 너무 많아 아 아들들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아들이 싸운 게 아니라 그 아들은 곧 그 호족들 집안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네 이렇게 지금 고려 태조 왕권 때 잘 나가던 고려가 휘청냅니다 휘청냅니다 이 대표적인 그 과정 속에 나온 게 바로 왕규의 난 네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이 왕규의 난을 겪으면서 왕에 올랐던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내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광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광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 고려시대 하면 고려전기의 광종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고려후기의 공민왕 광종과 공민왕은 정말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광종이 중요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 그 앞에 있었던 태조 왕건 네 호족 연합정권에 의해가지고 굉장히 왕권이 미약했잖아 이것을 왕권 강화로 돌려놓았던 인물이 바로 광종입니다 야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싸우는 과정 속에서 왕권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다시 왕권 강화로 만들어 놓았던 인물이 바로 광종이라는 이야기에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광종도 안 거죠 내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호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집권하고 나서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책만 봅니다 아무것도 그냥 호족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시오 도장과 이렇게 보면서 되게 힘없는 약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일부러 지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 이 당태종 이 중국의 어떤 그 역사서인데 이 정관정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관정요가 뭐냐면 정치인이 해야 되는 방법 정치를 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정치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끊임없이 끊임없이 연구를 7년간 한 것이죠 이건 어찌 본다면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의 비전을 제가 한번 공유를 했었는데 광종 나름대로의 그 비전을 7년 동안 계속해서 연구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7년이 지나고 호족들이 어느 정도 이 광종에 대해서 의심을 좀 좀 내려놓은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 광종은 개혁의 고삐를 쥐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뭐였냐면요 바로 노비안검법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비안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비, 노비들을 안검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후삼국 시대에 호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군사력은 어디서 나오겠어 자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노비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노비들을 잘 보니까 이 후삼국의 그 혼란한 시대 때 일반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든 거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국 저는 그냥 노비가 될래요 저 그냥 먹여만 주세요 이렇게 의탁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안검해가지고 다시 양인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양인 일반 백성 일반 농민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 양인으로 돌려놓는다는 게 뭐냐면 일반 양인들은요 바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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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도 내고 국가를 위해서 조세, 국납, 역 이걸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노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비는 네 바로 자신의 주인 뭐 여기는 호족이 되겠죠 호족이 되겠죠 이 호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노비를 호족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국가 소속으로 이제 돌려놓는 것이지 원위치를 돌려놓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노비 양감법을 시행하면 호족들의 힘 특히 군사력은 약화될까 강화될까 당연히 약화되겠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를 양인으로 돌려놓겠다 명문도 좋잖아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왜냐면 이 노비들은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하지만 양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거든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명문도 좋잖아 노비 양감법을 시행한 거예요 어우 이거 호족들이 뒤통수는데 제대로 맞은 것이지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숱 탄 듯 허약한 왕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비 양감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야 이게 뭐지? 약간 의심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네요 두 번째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제였습니다 과거제 자 이 과거제는 여러분들 쌍기 쌍기 이게 중국인이에요 쌍기의 그 건의에 의해서 시행이 된 건데 이 과거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기억나요? 통일신라 말기에 원성왕이 시행했던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서 3분과였습니다 원성 엄청 들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니 그 귀족들한테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독서하게 한 다음에 품계를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 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결국 실패한다고요 그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거예요 쌍기의 권위에 의해서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칼 들고 서로 싸우면서 호족들이 힘을 과시했다면 이제 그만 이제 그거 그만 칼 그만 들어 이제 칼 대신 뭘 들어? 붙들어 붙들고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뽑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호족들한테는요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열받을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결국 이 과거제 시행과 함께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광족은 그걸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호족들은 개국공신들이야 개국공신들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자꾸 하니까 안되겠어 나는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어 너희들 죽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왕이라고 해서 사람 함부로 못 죽입니다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영모거든 반란이거든 어찌 보면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통해서 이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명분 확보된 거예요 반란 세력들이네 어허 라고 하면서 이 호족들 그 개국공신들을요 대거 죽여나갑니다 정말 이 광종의 손에 피를 얼마나 많이 묻혔는지 몰라요 와 대박 아니야 아니 그 7년 동안 조용히 책만 책만 받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게 카멜론처럼 완전히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런 개혁의 곡비를 쥐고 흔들었을까 이 광종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 신하들을요 서열을 쭉 스깁니다 왕을 중심으로 쭉 야 너 유니폼 너 빨간색 너 파란색 너 뭐 이런 식으로 쭉 이거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하들과의 서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이 공복지중 왕권 강화해 그러면서 선포하죠 친제 건원 나를 황제라 불러라 그리고 건원 연호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광개토태왕의 연호 영락 버풍왕 때 연호 건 원 건 원 그죠 그런 어떤 연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발해도 이제 뭐 인안 대흥 건흥 연호 있잖아요 고려광종 역시 연호를 씁니다 광덕 준풍 광덕 준풍과 같은 이 연호를 쓴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짱이라는 얘기에요 이제까지 태조 왕건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이 친제 건원의 모습을 광종은 해낸 겁니다 어떻게 손에 피를 묻히면서 여러분들 이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이 좀 돼요 500년 뒤에 조선은 세운 태조 이성계 정도전과 함께 세웠잖아요 왕권이 강하지 않았어요 정도전이 모든 걸 다 주락펴락했죠 그 뒤에 나온 아들 이방원 이방원이 뭐 정도전 다 죽여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왕자의 날 통해가지고 왕권을 장악했던 이방원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까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피해 숙청의 결과 그 뒤를 세종에게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세종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광종이 정말 강력한 개혁정책을 통해가지고 호족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제 왕권이 안정화되는 모습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종 때가 되면 여러분들 처음으로 전시과라는 걸 시행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조 왕권 때는 역분전이었잖아 역분전 관리들한테 주고 준 대가가 역분전이라는 도전이었는데 이 역분전은 왜 준다고 그랬지 계곡공신들 너 얼마나 역할을 많이 너 얼마나 잘 싸웠어 어디 이겼어 여기에 따라 나눠주는 게 역분전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전시과는 뭐예요? 전시과는 과에 따라서 너 등급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옛날처럼 칼질을 막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던 호족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전시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왕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국초에는 역분전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월급 줄 거야 라고 하는 전시과가 그래서 도입이 된 거예요 뭐 역분전이나 전시과나 모두 다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에 기반하는 건 맞지만 왜 줬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계곡공신들 여기는 국가위에서 일을 했으니까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 시작, 처음으로 정한 전시과 과에 따라 가지고 전지, 전지는 뭐냐면요 이거는 토지를 주는 거예요 토지 시지는 뭐냐면 산을 주는 거예요 임야 토지, 다시 한번 얘기해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거 아니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국가 대신 거둘 수 있는 권리 주는 거예요 시지는 뭐냐면 왜 산을 줬을까? 그 당시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뗄감, 뗄감 산을 준 거는 뗄감 가져가라고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과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지금도 왜 공무원 9급, 8급, 7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급수에 따라 가지고 나눠 둘이 이렇게 경종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광종 때의 이 피해숙척에 의해서 호족들을 쭉 말하는 데는 제거해 놓고 말 잘 듣는 호족들, 그 자손들만 서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월급을 주운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안정화된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자, 그때가 언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 성종, 성종 성종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종 시대를 와가지고 성종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종이라고 하는 이 묘호는요 기본적으로 그 시대를 가장 안정화시켰던 시스템을 다 정비시켰던 그 사람에게 내리는 묘호예요, 묘호 죽고 나서 주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조선 성종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사실은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 창제하고 한 일이 워낙 많지만 실제로 이 조선 500년의 역사의 시스템을 정비했던 왕은 성종입니다 왜냐하면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잖아요 조선의 그 법치 체계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시스템을 다 정비했고 안정화를 누렸을 때 주는 이름이 성종이에요, 성종 그러니까 여기 고려 성종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성종 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이제 고려의 시스템이 정비가 된 거야 그 앞에 광주의 피의 숙청을 거치면서 나온 것이지 특히 이 성종 때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그 도움을 줬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유학자 최승로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최승로가 시무책,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28개 개혁안을 제시한 거예요 28조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최승로는 누구냐면 육두품 최씨 어디 최씨? 우리 할아버지예요 연결되잖아요 최치원 최치원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최치원도 분명히 진성여왕에게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렸어요 신라 말기에 그죠? 그런데 이때 최치원의 시무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신라시대였고 고려시대로 왔단 말이야 고려시대로 오니까 이 최승로가 건의를 냈다고 성종한테 시무책 28조항을 근데 이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왜 이 시대가 고되고 왜 이 시대가 중세인지를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골품에 의해서 경주 김씨들 그들이 다 모든 것들을 주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면 이제 이 시대는 왕씨 뿐만 아니라 최씨 뿐만 아니라 김씨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가 아닌 좀 더 열려있는 사회 그 사회를 운영하는 세력들이 좀 더 다양화된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중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무책 28조를 올렸는데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성종에게 올린 그 여러 제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관을 파견하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외관 외관 이 외관이 뭐냐면 바깥 외자예요 바깥을 관리하는 관리 바로 지방관리 얘기합니다 지방관 외관을 파견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각 지역의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세력들 누구야 고려시대 때 그게 호족이라고요 근데 그 호족들이 광종의 숙청작업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어 각 지역이 지금 비어있을 거 아니야 그 세력들이 그 지역들의 중앙에서 왕이 뽑은 지방관들을 파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방 권력을 장악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종의 숙청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외관을 파견하소서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이런 권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방 12개 12개 지방에 12목 12개 지방에 부목 분현 뭐 이렇게 단위가 있어요 지금도 왜 뭐 동 무슨 동 뭐 면 읍 읍 읍 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도 있는 거예요 12개의 어떤 그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12목 물론 이제 이 12목은 나중에 이제 아직은 지금 5도의 한계가 정리가 안 됐거든 이제 나중에 이제 5도의 한계로 바뀌게 될 거지만 그 전 단계 12개의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요 이제 2성 6부 체제 요거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2성 6부 체제로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요게 딱 이제 시스텍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왜 대통령이 하에 뭐 뭐 여러 부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처들 행정부처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성종이에요 시스템이 정비가 된 거야 그리고 유학자다 보니까 이 최승로가 이제 뭘 권위하냐면 연등회를 줄이고 팔관회를 요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하는 것이죠 연등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등회는 네 왜 여기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등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연등이 막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말아 좀 좀 줄여라 라고 너무 국가 낭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최승로가 유학자 유학자 유학자니까 불교의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마음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려가 불교의 나라니까 뭐 하긴 하겠지만 좀 규모 좀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팔관회는 또 도교 행사입니다 도교 행사 도교 행사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나중에 조선시대도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이제 개혁가가 등장해요 조광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조광조 역시 사실 요와 성격이 상당히 유사한 소격서라는 게 있어요 소격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건데 이 소격서 폐지를 들고 나와요 조광조도 유학자 아니야 그죠 유학자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예요 유학자들은 그러니까 뭔가 어디다가 어느 대상에다 제사를 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의 최승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관회 이거 문제 있다 지적을 하는 것이고 조선의 조광조 유학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관청 그걸 관리하는 관청 소격서 폐지를 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건 믿지 않는다 여기 핵심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김부식 유학자잖아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바로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적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신기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할머니가 곰이야? 그러니까 김부식도 분명히 단군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야 역사서에 그런데 뭐? 곰이 사람이 됐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믿어 빼버려 그래서 삼국사기엔 단군 이야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김부식이 빼버렸던 딜리트 시켰던 휴지통에 버렸던 그 버려진 역사를 모은 것 유자가 뭐냐면 유자가 버려진 것들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역사 유사 그게 바로 이련의 삼국유사가 되는 거예요 단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김부식이 버린 거 이거 다시 주워다가 실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련의 삼국유사가 되는 거예요 유사 어쨌건 이 유학자들의 시선이 이렇다는 이야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성조옹 때가 되면요 이제 드디어 이 문벌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건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는 일단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문벌사회로